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같이 연결해 주세요 하나만 받아놓으면 요새 이거 나오거나 쇠로 이렇게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오늘은 시청에서 영업 허가하는데 현장 실사를 나오는 날인데 시간이나 이런 게 아마 시청 공무원도 정확하게 뭐 몇 시에 온다 이거를 일정에 자기 내부적으로 업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대략적인 시간만 알려줘서 일단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기다리면서 전번에 못 달았던 뒤쪽에까지 커튼을 다 달았습니다 원래 아침에 한 10시 정도에 나는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9시 좀 넘어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담당자가 지금 이제 출장 중이라서 여러 개 업체를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보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오늘 오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다고 하니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 맞아요 문을 닮아주세요 여기 환기는 어떻게 하세요? 환기는 지금 일단 그냥 자연환기고 환풍기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 상관없는데 이쪽 문에다가 띵 네 그런 것 같아 문에다가 닮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아 이거거든요 네 방충 방사과 돼야 돼요 호집기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여차여차여차여차 해가지고 현장실사까지 잘 마치고 갔습니다 당장 뭐 중대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필수적으로 몇 가지 체크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 요런 거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보완이라면 보완인데 요런 거 준비하고 보완해가지고 서류를 갖춰서 이제 다음에 오면은 영업 허가증 발급되고 다음에 절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요거 따로 설치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